비행기 진짜 조그맣다. 야 이거 고무동력기 아니야? 앞에도 있네. 뭐해? 별 차가 안 돼. 뭐야? 별 차가 안 돼. 와 저절로 닫히네. 아 이거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섭다. 뜨면 더 무서워. 진짜? 야 안 닫혔는데 다? 여기 열렸는데? 어. 여기 열렸어. 와 근데 멋있다 저 분. 난다! 여기 문이 안 닫혔는데. 문이 안 닫혔는데. 문이 안 닫혔어. 문이 안 닫혔어. 됐어. 어 장가지 쉽다. 자. 갑니다. 노 에어컨. 에어컨 있다 에어컨. 비행기 타고 가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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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하지마. 에어컨. 하지마. 아무것도 없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됐어. 모두 ready? 예!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바로 옆에 있는 게 바깥지. 어, 밖에 봐봐. 주로 봐봐. 엄청 좋아. 개윤아. 개윤아. 형 밑에 안 봐. 형. 집에 봐봐. 에이, 건들지 마. 정답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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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문이 거기 많다. 아, 난 기억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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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땀다. 형 활주로 보여. 다 왔어, 다 왔어. 어. 내린다. 아, 이게 무섭다. 아. 잘한다. 운전을 잘하셔. 어. 운전 잘한다. 오, 패스트 드라이버. 어, 굿굿굿. 좋지, 왁상 오니까? 좋았어. 운전을 아주 잘하셔. 다행이다. 여기도 차를 렌트해야 돼. 렌트? 야, 바로 있다. 카르 렌트 바로 있네?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하버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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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여기는 한국 민호증하고 다 그냥. 어. 한국이야 그냥. 사이파. 여기에는 데이터가 없는데. 와이파이 데이터? 네. 아. 차 안 해. 그러니까 네비 이런 게 안 된다는 것 같은데? 이거 지도를 보면서 가야 된대. 아, 왜? 걱정하지 마. 지도는 걱정하지 마. 왜? 아, 내가 또 수색대. 수색대. 수색대 출신이잖아. 수색. 다 수색하지 내가? 수색대. 아, 블루허얼. 우와, 저거 뭐야? 분수대다. 오, 분수대. 와, 말이 돼 이게? 이거 고래야? 다하나비츠. 크리스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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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어제도 에메랄드 거기 갔었잖아. 여기 더 에메랄드야. 여기는 아예 하이. 더 에메랄드야. 알았어, 알았어. 그래, 빌리자. 볼 거 되게 많다, 형. 나 어차피 문어 아저씨 만나는 게 1시쯤 예약했거든? 그래? 시간 많아. 다 구경 다니자, 이렇게. 그래, 그래. 구경하고 가자. 우리 그거 하자, 게임. 이거 하면 딱 눌릴 거 아니야. 그렇지. 키를 5개 달라고 해서. 키를 5개 달라고 해서. 그 키만 걸리는 그 사람이 아웃이야. 키디리 걸리면 끝이야? 그렇지, 열리면 끝이야. 오, 가위바위보. 가봐야, 가봐야, 가봐야. 가봐야, 가봐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아, 뭐야, 가봐야. 큰 게 좋은 거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선, 우선, 우선. 가위바위보. 1등이야. 가위바위보. 오케이, 2등, 오케이. 우리가 지금 좀 SUV인가? 근데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뭘 만지면 안 돼? 만지면 안 되지. 잡으면 끝이야, 노터치. 이 모양 그대로. 나 차를 잘 몰라. 와, 나 모르겠다. 차종도 모르겠고. 차종은 다 똑같아. 그래? 작은 거겠지. 차 종류지. 작은 거. 작은 거는 작은 차겠지. SUV는 이렇게 키가 돼 있어. 알겠어. 그 다음 작은 거겠지. 그 다음 작은 거겠지. 작은 거라고. 다음 누구예요? 그렇지,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니겠지. 모르지. 그러면 난 유세윤을 따라가면 안 걸리겠지. 잘 살게요. 감사합니다. 가보시죠. 나가보자, 나가보자. 이거야,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부터 누른다. 철천히, 철천히. 이거 누르면 되지, 이거. 문 열리는 거, 문 열리는 거. 문 열리는 거? 탁칵, 탁칵. 탁칵, 탁칵, 탁칵 소리 나라. 탁칵 소리 나라, 소리 나라. 난 건가? 어, 아니다. 어, 아니다. 난 3개 다 눌렀는데 아니야. 어, 아니야. 난 지금 3개 다 눌렀어. 2등, 2등. 나, 나, 나. 여기서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우, 이거 성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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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부끄럽다. 아니야, 아니야. 열고 닦고, 열고 닦고. 아, 무섭다, 이거. 열고 닦고, 열고 닦고, 열고 닦고, 열고 닦고. 아, 위험하다. 3번 들고 해, 3번 들고 해. 나 무섭다. 세일이 아니면 나도 아니야. 세일이가 아니면 나도 아니야. 하... 우와! 우와! 뭔가... 똥 빡자, 똥 빡자! 똥 빡자! 똥 빡자! 똥 빡자! 똥 빡자! 똥 빡자! 아이고, 뭐, 뭐, 뭐. 헹그리, 앵그리. 똥 빡, 똥 빡! 똥 빡, 똥 빡, 똥 빡! 똥 빡, 똥 빡! 키도! 키 반나, 키 반나. 제가 반나가 보고 있습니다. 유세윤이 치고 달립니다. 유세윤이 치고 달려요. 3독 선두.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3독으로 치고 나가네요. 3독으로 치고 나가네요. 치고 달리기. 도로. 운전할 사람 이리 와. 운전자 네가 하는 거야. 원래 걸린 사람이. 아니야, 인규 캐릭터도 없는데. 인규 캐릭터를 몰아줘, 운전으로. 진짠데, 저거? 왜냐면 이게 참치니까. 어땠어요, 느낌이? 지뢰밟은 느낌이야? 아니지, 똥 밟은 느낌이지. 똥 밟았네, 똥. 야, 근데 왜 인규 보고 운전하라 그래? 독박자가 운전하는 거 아니야? 독박 쓰고 운전도 하고 다 하기로 했었는데. 뭐 그런 거 언제 써? 진짠데? 진짜만 나타났다. 진짜만 나타났다. 방금 완전 진짜였는데. 이거까지 독박 투어 중에 제일 진짜였는데. 야, 무서워서 다음은 같이 하겠냐? 난 아직도 손이 떨린다, 이거야. 그 표정 너무. 요익씨, 밑에 입술까지 떨면서. 왜요? 싹 못하네, 지금. 떨려서. 인규가 또 베스트 드라이브 안전에. 아, 인규 운전 실력이 늘었어요. 인규를 믿어, 나는. 인규 캐릭터로 가자고. 그래, 너 대립운전이라도 찍어라. 수근이처럼. 그래, 그래. 인규가 좋은 캐릭터다. 그래, 그래. 그게 성공하면 지름길이야. 국민배우 있듯이 국민기사. 이거 약간 뭐 운전시키려고 포장하는 거 아니지? 야, 누구야. 수근이가 1박 1일에서 운전해가지고 1570이 아직까지 모델이야. 맞아. 그래.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뭔가 고정이 돼야 돼, 고정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홍기사. 얼마야, 인규야? 인규가 내는 거 아니잖아. 91. 91. 괜찮네. 내 걸로 긁었어, 내 걸로 긁었어. 내 걸로 긁었어, 내 걸로 긁었어. 내 걸로 긁었어, 내 걸로 긁었어. 신용카드 만기. 끝났어, 끝났어. 너 똑바로야. 너 똑바로야. 그건 끝났어, 어쩔 수 없어. 내 걸로 긁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진짜. 캐릭터 몰아준다고 그랬어, 나 그냥. 이거는 처음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포장션. 에이, 이거야. 포장션 모여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해야 돼. 해야죠. 아, 깜짝이야. 애 걸로 긁었어. 애 걸로 긁었어. 애 걸로 긁었어. 표정 봤어. 애 걸로 긁었어. 진짜가 나 달았어. 왜, 너희 카드 왜 줬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카드를 달라고 그래서 줬는데. 야, 인마. 생각을 해 보고. 아직 안 갈 것 같은데? 아직 안 갈 것 같은데? 영수준이 나왔잖아. 영수준이 나왔는데, 뭔 소리야. 캔슬을 하고 해야지. 이 걸 캔슬을 해야지.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줄게, 보내줄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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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독 나왔어요, 3독. 아, 치고 달리네요. 드디어 3독이 나왔어요, 3독. 세윤이가 그렇게 물을 좋아하더니 참치까지 가나요? 자, 세윤이 앞자리 타러. 세윤이 앞자리 타고. 제가 홍 기사가 잘 모시겠습니다. 자, 트렁크 열어주세요. 트렁크에다가 가방 열죠. 오, 뜨거워. 가방 열어? 가방 열고 트렁크 나와. 오, 뜨거워. 비껴. 나 진짜 비껴. 빨리 들어가라고. 나 여기 4자리야. 빨리 들어가. 비키라고. 나 여기 4자리라고. 아니, 빨리 들어가. 왜 그래. 빨리 들어가. 애기들 가야 돼. 빨리 들어가. 4자리라고. 너 또 오른쪽으로 다시 들어가. 왼쪽으로. 형 왼쪽으로 타잖아, 지금. 가위바위보 해, 그럼. 세윤이 가위바위보 해, 그럼. 세윤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나 진 사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겼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해, 가위바위보 잘해. 가위바위보 잘해, 우리. 대효 오빠 그리고 가위바위보 타야 돼. 왜 그러냐면. 왜? 지도 보면서.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안 그래? 너 볼 줄 알아, 나. 나 수색대야, 독도 뽑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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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부터. 안전벨트. 독도 뽑고. 여기도 안전벨트 매는 나라인가? 매는 나라인가? 자, 허랑수색대님. 어디로 와야 됩니까? 뭐 볼 건데? 플로홀. 저게 제일 멋있어 보이는데? 와더신벌. 룩라이크 파운딩. 추천해 주시나 봐요. 잠깐만,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공항이잖아. 플로홀이 11번 스팟이네. 저쪽 끝이네, 북쪽. 그러니까 사이판이 40분이면 여기는 한 20분 거리가 왔다, 20분. 여기가 우도 느낌이야, 우도. 아, 제주도에 있다가 우리가 우도로 온 거야?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느낌이네. 자, 11번으로 가려면 보자. 어떻게 가야 돼요? 길을 알려줘야 돼. 자, 에어포트가 어디 있어?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 있어? 여기잖아. 어? 아, 거기에. 어, 맞네. 비행기 있네. 아니, 수색대대대면 에어포트도 못 찾아. 자, 여기서. 저 위에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 어? 뭔 웨이야? 로드, 뭔 브로드웨이? 아, 브로드웨이가 내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 일단 브로드웨이를 타,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가 있어? 어, 브로드웨이를 타고 북쪽으로 가.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가? 어? 좌회전이야. 우회전. 우회전이 안 되면 되잖아, 저기 표지판이. 맞아? 전망이 좌회전, 좌회전. 좌회전. 어. 이게 브로드웨이야? 맞아,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브로드웨이는. 왼쪽에 보안이니까 맞아, 이게 브로드웨이 맞네. 맞아?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 맞대, 맞대. 주로가 맞대. 로타리 나올 때까지 계속 직진하냐. 로타리까지 가, 로타리까지. 그냥 수색대대만 믿고 가자고, 수색대대. 어, 나만 믿어. 로타리 킴이요? 나만 믿어. 어, 그렇지. 계속 가면 돼, 나만? 어, 계속 직진. 저는 홍기사니까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어, 계속 가면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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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길이 좀 험한 미데이. 이야, 길이 희한하네. 외통수네. 옆으로만 들어가면 정글이요? 어, 정글이에요, 정글. 여기서 어떻게 싸웠을까. 진짜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아무것도 없다, 진짜. 약간 표류된 것 같아. 이거 봐, 형. 이거, 저거, 저거. 알포인트. 와, 여기가 숙소면 대박이겠다. 한 명 들어왔다. 우리가 여기서 찾자. 우리가 여기서 찾자. 한 명 들어왔다 사진 찍어오기. 저기 귀신부터. 그래, 귀신부터 여기다. 오, 알포인트. 와, 진짜 알포인트다. 왠지 가면 장보맨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모자 10개 들고. 이게 혹시 우리가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지? 왼쪽, 왼쪽에 공항이 있었어. 맞아. 로타리, 로타리. 로타리 나온다고 했지. 로타리 나온다고 했지. 로타리 나온다고 했지. 로타리 나온다고 했지, 안 했지. 그 다음에 어디, 어디. 가가지고 계속 길다로 올라가야지야. 우측으로. 오른쪽에 바다가 보이네. 우측으로 좀 꺾여질 거야. 바다가 보이잖아. 바다가 보인다, 보인다. 우측으로 꺾어지면 쭉 가다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올라가면 돼. 아유, 지민이 보고 싶다. 빨리 자주로 해. 빨리 자주로 해, 지민아. 싫어.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인마. 어? 이제 나올 때 했는디? 여기 실선 나왔어. 어, 저기 실선이었다. 어, 실선, 실선. 나 실선했어. 일단 쭉 가면 돼, 아이. 그래야, 그래야. 이제 곧 가면 나와. 와, 신기하다. 지도로도 다 갈 수 있구나. 그래, 옛날에는 말이오. 네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은 말이오. 이 옆에서 다 지도, 본국을 가르쳐주면서. 그때 우리가 엄청 물어봤잖아. 꼭 동네 저기 조그만 슈퍼에 들려가지고. 아, 맞아. 말씀 좀 부를게요. 아니요. 저기서 여기서 속도 줄여야지, 블루올이야. 우회전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블루올이야? 저기 저... 어, 이따, 이따가. 표지판이 있잖아. 셔프 샵 나왔다. 그래, 그래. 블루올 써 있잖여. 지도로도 찾았다구나. 우리가 지도로 보고 찾아서 옮겨. 어, 여기야? 어, 그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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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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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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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차 볼까? 볼까, 볼까, 볼까. 고리가 있나봐. 와, 이거 뷰티풀이네. 오길 잘했지? 오우오. 와, 가만히 있어 봐. 이야. 바람이 다르다. 야, 사방이 다 물러오리나봐. 어, 형. 다 있어, 봐봐. 이야. 파도가 이 돌 밑으로 들어와 쏘는 거구나. 예술이네. 진짜 파랗다. 파랗다 못해. 남색이다, 남색. 대자연이구나 진짜